구독과 좋아요를 놀라주세요! 징끝! 안녕! 헤이 지니에 지니! 층층이에요! 오늘은 지니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층층이에게 초콜릿을 줄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은 지니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친구에게 빠밤!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층층이에게 이렇게 쉽게 지니가 초콜릿을 줄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보드게임이야!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이기면 층층이가 초콜릿을 먹는거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얼굴을 공개할거야! 자 그러면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자 층층이 먼저 뒤집으세요! 5! 5! 숫자 5! 자 다섯번에 레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4! 2! 3! 4! 앞에 있는 숫자만큼 레버를 돌리면 여기 뒤에 있는 하얀색 이 갈고리가 풍선을 찌를거에요! 그래서 풍선이 터지는 사람이 지는겁니다! 자! 지니의 숫자는 0! 뭐야! 역시! 행운아! 2! 숫자 2! 1! 2! 5! 다음 지니는 숫자 2! 1! 2! 5! 5! 무섭다! 자 다운! 4! 5! 5! 5! 쫑쫑이다! 4야 4! 돼지야 돼지야! 하나! 둘! 셋! 셋! 우와! 여기 3번 이상 나오면 지겠는데? 우와! 지니는? 아! 다! 어떡해! 우와! 아휴! 어떡해? 돌아가지가 않아! 무서우니까 빨리해요! 하나! 둘! 셋! 넷! 우와!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아휴! 많이 돌렸는데? 자 이제 쫑쫑이 차례! 하나! 둘! 셋! 오! 좀 낮아 그래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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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터져? 3초 지났으니까 지니야 이겼어! 왜? 그래서 2이 있어요? 아휴! 아휴! 그러면 가위가위보를 해서 승부를 정하자! 가위바위보! 아휴! 아휴! 그럼 지니가 진 걸로 1대 0! 자 두번째 대결! 가위바위보! 아휴! 누가 먼저 해? 제가 먼저 할게요! 쫑쫑이가? 쫑쫑이의 첫번째는? 3! 하나! 둘! 셋! 아니 아직까지는 괜찮아! 지니는? 0! 아 자꾸 0 나와요! 난 행운의 찐이니까! 2! 이번엔 큰 숫자가 안나오는데? 괜찮아요! 하나! 둘! 오케이! 오! 지니의 숫자는? 2! 2! 숫자가 안나오네! 하나! 둘!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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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대! 오! 와! 여기서 두번 이상 나오면 끝나는데? 오! 오! 긴장했어! 아! 제발! 0! 저 빨리 돌릴거야! 하나! 셋! 넷! 셋! 점!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굳어우! 2만 넣었어도 fingerprint 여러분 충 충해요! 어떻게 2대0이야? 2대0이에요 그러면 5판3 승지하자! 사람들 바로 끝낼게요! 가위바위보! 스텍! 스텍! 어 나 먼저! 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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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많이 나와도 하나 둘 둘 셋 다섯! 오! 우아~~ 오!! 처음 세게 나온다?? 싹! 둘.. 뭐야, 왜 불려?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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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이축분! 고! 이 나와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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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냐, 잠깐 두 개 들었어! 다! 뭐야? 오천 것만 나와. 초콜릿 받기 더 힘든다! 하나, 둘, 셋, 넷! 오우! 지니 제발 영! 영! 끝난 것 같은데요? 나만 그래? 친구들 끝난 것 같은데요? 내 거 만지지 마요 이제 아저씨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하나 하나 둘 넷 이제 천천히 해야 되는 것 같아 살아둬 살아둬 네 열 책을 1,2,3,4,5,6,7,5,10 6 1,2,3,4,5,1,2,3,4,5,1,2,4,4,5,1,3,6,5,2,0,1,2,0,1,2,0,1,2,0,1,2,0,1,2,0,2,0,1,2,0,2,0,1,2,0,1,1,0,1,2 그럼 가위가위 봐 줘 가위가위 물 뭐야 여러분 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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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자 그럼 초콜릿을 줄게요! 디디가 만든 보드게임 초콜릿! 사실 친구들 초콜릿으로 쟁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거 돼지게임 한거에요 팍 빼서 쓰러지면 충충이 책임짐? 응 벌칙이 있어요 진심? 이런거 진심? 으악! 반성하세요 자 그럼 빨리 먹어봐요 밑에 있는거 뽑아다 먹기 먹여주기 먹여줄게요! 왜? 누굴? 사랑하는 별지를 어? 똑같은 귀여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